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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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! 으흠! 무침 자네! 한 달씩 한 달! 음! dessert요? 음! 으흠! 음! 음? 쌈이 쌈바! 이어스! 양념이 진짜 맛있는데... 고기가 되게..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냠냠 이제 판단식 메뉴로 바꾸미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반성벽이다 양념이 맛도 있어요 양념은 맛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맛있을 것 같아요 변한 양념이 맛있는데 맛있게 해야겠는데 음.. 약간 우쏑해 보이잖아 약간 팀이랑 같이 우쏑해 보니깐? 여기 먹단 말이야 노릇도 그렇고 맛은 나만 더 먹으면 삶은 먹으니까 우리 밥도 먹으면 좋고 다음 소식에 들어가면 cloud는 우리의 View로를 하니 오늘은 Wireless 양념은